이렇게 이 노래는 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십시다. 이제 이거 더 하고 상주함창을 할까 아니면 나경성을 좀 더 하고 더 할까 이걸 오늘 다듬어 버리죠? 상주함창은 다음 주로 비롯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곡이라. 나경성 시작 나경성 심리허예 심리허예 높고 낮은 저거 무거구듭몬 높고 낮은 저거 무거구듭몬 뭐가 길어야 돼? 저거 무거구듭몬 높고 낮은 저거 무거구듭몬 높고 낮은 저거 무거구듭은 영웅 호골들이 변몇 이며 영웅 호걸 들이변 몇이며 영웅 호걸 호걸 영웅 호걸 들이변 몇이며 절대 가인이 괜히 그냥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소년행 나기 편시춘 소년행 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부어 털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패를 모아 조그맣게 패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경포대로 가자 강릉경포대로 가자 수렁싶을 열안다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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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나경성 나경성 심리허예 심리허예 높고 낮은 처음우더만 높고 낮은 처음우더만 영웅호걸들이 변해지며 절대 가인이 괜히 그냥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우락충분 비백년 소년행나기 변시춘 아니 놀고 부어더리 한송정소를 베어 아니 놀고 부어더리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만이 실어 술렁수베 뛰어라 수리며 간주만이 실어 수리며 간주만이 실어 술렁수베 뛰어라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에라 대신야 에라 대신야 혜활연으로 솔솔이 날이소서 솔솔이 날이소서 날이소서 솔솔이 날이소서 그럼 이제 같이 처음부터 몇째 236으로요? 예 236이 아니지요 반갑네 반가워가 이댁성주 와가성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나? 361로 갑시다 361 예 361 에라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대신야 대환 여근으로 솔솔이 날이소서 에라 에라 관수 에라 대신이 이루구나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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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가 봅시다 아가니 놀지는 못하리나 이댁성주는 화가성주 저집성주는 초가성주 한 대간의 공댁성주 천연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천연시원 일곱이로 다 대화 할려 은으로 솔솔이 날이소서 청촌에 등기러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봉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작 어디다 두고 여관 한 등에 참은이 일어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년으로 솔솔이 날이소서 소송 박양성 심리 허예 높고 낮은 저 무덤 먼 영웅 호골들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괜히 기냐 우락 충 보호하는 빛백년 소년행 나기 편시충 아니 놀고 무엇더니 한송정 술을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놓고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 수배를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한반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년으로 설설이 나리 서서 오늘은 막둥이님이 오셨으니까 막둥이님이 한번 해볼려 아 못하겠어요 공수배로 이제 막 공수배로 해 공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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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시키는 줄 알고는 몇 주 후에는 시킬까요? 몇 주 후에는 시킬까요? 몇 주 후에 공수배로 뜬 BS 고 uh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